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이마 앞머리 부분은 그.. 순냄새는.. 순냄새? 여기는 그 새끼 강아지는 거고 여기 약간 민트향이 나 그냥 머리 부위별로 샤워도 다르겠어요? 조금 작아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조금 작아줘 흥식이 거 같아 흥식이 한번 타봐도 돼? 아 진짜 그 뭐냐 형 납초 막 이럴 때 찍어먹는 그 치즈 냄새 어 뭐야 찍고 있었어 흥식이 무슨 냄새 나? 코 앞에서 아무 렌즈 안 나는데? 아니 너 말고 형 말고 형 말고 형 말고 야 야 어 찬이 형은 다 똑같은 냄새 나 야 너 거기 있어봐 홍보만 돼? 야 너 거기 있어봐 딱 누군가 어 누군가 또 여기 있어봐 누구누구는 누구머리는지 딱 누구머리는지 아 오케이 누구머리지? 오케이 오케이 눈 진짜 딱 양심적으로 가만히 해 진짜로 아 이렇게 할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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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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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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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 아 뭐야 잠깐만 한 번 더 어? 찬이 형? 일단 OK 승희 형 주무야 주무야 아닌가? 수무야 끝 승식이 형 끝 다 맞췄어 다 맞췄어? 다 맞췄어? 나 비염 있는데 이거 다 맞췄어 아 병찬이가 안 맞닿아서 몰랐어 병찬이 언제였어? 오늘 안 맞았어 오늘 처음으로 멤버들 정수리 냄새를 맡았는데 한 번 맡은 냄새는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병찬이 냄새는 안 맡아봐서 틀렸는데 다 맞췄어 비염 있는데 나 비염 남나? 추후 추후 정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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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리